주석노 의사 주석노 의사 목붙해서 요정도 와서 그냥 처음 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치세요. 이쪽 저부터 이쪽 저부터 아무나 가져가 내가 두고 이곳에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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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먼저 빗고,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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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정삼각형이라는 게 가장 힘과 힘을 맞잖아요. 직삼각형은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라는 건 뭡니까? 병과 병의 길이 같아 정삼각형이죠. 그래서 공을 잡고 치고 하는 거는 정삼각형의 비례를 잘 생각하면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공을 잡고 있었던 질문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선생님 말씀대로 뺏을 왼쪽 선을 빨리 엎지만 자동으로 타기 엎어서. 이거를 잡아야 이거 치면서. 한번 치면서 교정해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거기 가세요. 황민 씨. 치지 않고 공만 했는데 재미있고 이것도 에너지선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몸이 따르는지 모르겠네. 어때요? 티볼 재미있으세요? 힘들어요. 아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어우 제일 열심히 하세요. 제일 잘 자르시고. 거의 제일 늙어서. 안 써요. 아이. 여기. 좀 서셔야 돼요. 여기. 좀 서셔야 돼요. 뻗어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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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턱 꺾으면 안되고 머리를 아까 여기다 보인다 여기도 여기도 봐야 돼 이렇게 팔을 이렇게 붙이고 주시면 허리가 다 흘리로 가잖아요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돌아가야 돼 왼발도 같이 오른 발도 같이 하나 둘 더 쭉 맞는 순간에 팍 벗어야 돼 밑으로 놓지 말고 어휴 처음 하는 사람은 잘 치는 거에 잘 못 맞히는 거에요 맞히시는 재주가 있어요 그럼 못 맞혀요 맞히시는 재주가 있어요 선수들도 잘 못 맞히는 거에요 맞히시는 재주 어휴 체육을 잘 못해가지고 안 하시는 거예요 쏙쏙 난리시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다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제일 잘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 감사해요 뭐 방법이 있나요? 긴장해가지고 많이 잘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많이 치고 있어요 조금씩 만들어 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자기 습관이 있어서 만들어 가면 되니까 네 근데 한번도 안 해보고 잘하는 거예요 네 다들 잘하세요 한번도 안 해봐요 하니깐 어떠세요? 아까 해보니까 애들같이 노는 거 같아 되게 막 기분이 좋아져서 다들 너무 잘하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하루하루 하면 할 수 없는 느는 거는 있는 거 같아요 다른 멤버들이 그렇게 보이고 처음보다는 훨씬 잘 맞히시고 잘 보시는 거죠 어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 않다 이렇게 귀찮았는데 막 힘이 나고 하니까 더 재밌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너무 많지 위로 들어 위로돌아 위로돗 자 오늘 무겁게 경기하십니다. 경기! 수고하십니까? 자, 2루! 자, 2루! 자, 2루! 자, 3루! 자, 3루! 1루! 7번 타자! 화이팅이세요! 화이팅! 다시 머いる... 긴장하셨어요! 천천히! 당구를 비켜도 돼요. 미션으로 택하자! 자! 스 through answer! 잡아서 어디에? 잡혔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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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